안녕하세요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소자본 식당 창업, 경험과 기술이라도 쌓아야 한다.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식업계는 폐업률이 높아지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소자본 창업이라고 기술도 없이 너무 쉽게 접근합니다. 그 결과 투자한 돈을 까먹거나 수입을 창출하기는커녕 유지조차 못하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밀가루 음식, 패스트푸드, 저가뷔페 등이 점심장사에서 그나마 가성비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일 것입니다. 현재 저가라고 할 수 있는 음식들은 같은 메뉴라도 지역 간의 가격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대전 칼국수집 평균 가격은 58,000원 정도입니다. 서울에서 5,000원의 가격으로 판매한다면 가성비 좋은 칼국수집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저가 음식이 환영받는 경향이 있지만 창업자가 드리는 노력에 비해 수익이 미비할 경우 창업의 의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 배달일을 하면서 월세를 메꾸고 생활비를 따로 벌어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 창업자는 본래의 목표, 경험과 기술을 쌓기는커녕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요. 결국에는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가격과 품질의 균형, 성공적인 메뉴 전략. 그렇다면 모든 식당 창업자가 원하는 정당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메뉴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여겨지는 소자본 창업. 아이템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제값을 못 받는 아이템 중에 하나는 치킨입니다. 치킨집은 포화상태에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요가 있는 이유는 맛도 맛이지만 집에서 간편하게 해먹기 어려운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직장인들이 자주 선택하는 김치찌개도 집에서 쉽게 해먹을 것 같지만 때에 따라 맛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본의 한 수타소바집은 메뉴를 수타소바와 돈가스, 튀김으로 집중시키고 계절별 로컬 재료를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가지 중심 메뉴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정 메뉴에 정통할수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문적인 일을 할수록 커리어가 쌓이고 기술이 늘기 때문입니다. 노력에 대가 지속가능한 사업 아이템 선택하기 소비자와 자영업자가 서로가 인정하는 가격으로 판매된다면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을 책정하는 일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원팩 국밥을 팔고 있는 곳은 힘들게 직접 만드는 곳과 품질, 미래가치,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어 가격 책정에 실패할 위험이 큽니다. 사업 아이템을 선택할 때는 미래에도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커리어가 쌓이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식당을 이끌어가는 동안 주방 운영은 물론 레시피와 조리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편리하고 수익성이 높을 것 같은 소자본 창업 아이템은 해당 분야에서 미래 수익기술 레시피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를 구입할 때도 여러 가지를 따져보는데 창업에 있어서는 어찌된 일인지 경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외식업계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존재합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예비 창업자들은 단순하고 저가 아이템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전문성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메뉴 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당한 가격으로 품질 높은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고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메뉴를 개발해야 합니다.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메뉴의 선택과 명성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경험과 기술의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외식업, 소자본 창업에서의 성공은 단순히 음식의 맛이나 가격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창업자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자신의 사업들을 운영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템으로 성공적인 식당 운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